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러면 자식이 영양분이 합의도 많이라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쉽지 않으세요 이제 영향이 안 돼 하 그 경우는 tú 도착 너 너무 많이 그리고 오늘 너무 챙겨드시면 하지마 하는거는 여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안 얘기 아무튼 내가 어 어 이 형제를 하고 있어야 으 아멘 게으릅니다. 게으릅니다. 게으릉이 eg 게으릉이 그랬지? 됐죠? 태국모닝 태국모닝 좋네요 태국모닝 태국모닝 지금 나오고 있네 타입 이번엔 사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